왜 안돌아가지? 안녕하세요 택배인가? 인사드릴까요? 저희 오늘 오늘 첫 V LIVE인데요 너들 많이 긴장했네요 신기해 저희 우선 처음으로 공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V LIVE! 안녕하세요 X 히어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V LIVE인데 다들 어떠신지 한 명씩 소감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희 형부터 할까요? 아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조금만 하면 되나요? 네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네 좀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한번 재밌게 즐기다 가고 있습니다 예 주연 예 주연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첫... 제 생일 첫 V LIVE 라이브 영상을 찍는 이런... 광경이 너무 이제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네 너무 이제 즐기다 갈 거고요 저희 이제 첫 인사 드리는 거니까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저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드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말이 안 나오는데 저희 재밌게... 네 죄송합니다 화이팅 진짜 thank you 화이팅 Stu 감사합니다 Okay 좋아요 All right Next is our Junhan 안녕하세요 준han입니다 저희 데뷔곡 HAPPY DESDIVE 저희 뮤비는 잘 보셨나요? 준비했어 준비했소 finest 앞으로 소 Tas 앞으로 dlq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uthacaksın? 저희에 대해 모르는게 많으실텐데 이번 시간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의 활동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마지막으로 형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티던 히어로즈의 정수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첫 브이라이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설레면서도 지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서 손에 심장소리가 들리죠 그쵸 손에 저 땀이 진짜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저희는 재밌고 또 즐기면서 첫 브이라이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드럼과 리더 맡고 있는 건일입니다 사실 제가 데뷔하면 꼭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진짜 내가 데뷔했구나라는 그 실감이 지금 진짜 제대로 빡 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직 저희 많이 부끄럽고 많이 긴장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는 V라이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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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해피 엑스티지 데이입니다 엑스티지 데이 오늘이 저희 그룹의 생일이에요 그럼요 저희가 데뷔한 날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다같이 데뷔 축하합니다로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데뷔 축하합니다 데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XHMG 저희가 아주 중량을 깜빡했어요 그러네요 모자를 안 썼네요 저희가 다같이 데뷔 축하합니다 저희 또 받았어요 아 뜨거워 이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됐다 다들 너무 귀여운데? 자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잘 준비됐죠? 네 XH라면 되나요? 예 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XD는 리오로즈 XD는 리오로즈 그렇다면 XD는 리오로즈 좋은데? 리오로즈 원, 째, 세,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XD는 리오로즈 생일 축하합니다 저를 부릅시다 불이 보이시죠? 착한 사람한테는 보이는 불인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 됐을 텐데 다들 이제 우리 이번에 데뷔하고 첫 번째 활동이잖아요 첫 번째 활동에 대한 그런 소원 같은 거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빌고 말하지 말고 불고 말할게요 3초 있다가 한번 불어봅시다 4, 2,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자, 불어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자, 이번에는 그럼 준하 씨부터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나눠주세요 저는 저희 팀 데뷔부터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저희 데뷔 첫 활동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요 일단 오늘 이 브이라이브를 무사히 맞출 수 있게 뭔가 비는 마음을 담아서 불었고 또 이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우리 오드 잠시만요 히어리와 디테일이 나올 것 같은데 저의 추측이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우리 정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첫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첫 활동이기만큼 무사하게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첫 출발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 다음 오드 씨 갈까요? 저는 일단 저희 이제 첫 출발인 만큼 그냥 오래오래 많이 많이 좋은 좋은 추억 추억 남길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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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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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박수 짝장 예 우리 주현 씨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데뷔하고 첫 앨범 냈으니까 앨범 이제 무대 같은데 서서도 실수 안 하고 안전하고 멋있게 무대 할 수 있도록 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옷을 빌어 주시는 게 우리 옷을 빌어 주시는 게 저는 저희 팀이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활동 건강하게만 끝냈습니다 터리 좋아 혹시 아버지신가요? 우리의 건강을 빌어주시는 게 마치 저희 백... 정수만 좋아해 조수만 좋았어 형이 저희 팀의 아버지 아니었어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진짜 아버지였는데 저희 이제 또 음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또 이렇게 하세요 축하하는 의미로 이제 건배를 한 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줄 아는데 근데 저도요 뭐야? 그게 뭐고 참고로 어떻게 들어요? 포도주스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여기에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정말요? 아까 방금 나도 닿으면 이제 온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잡아야 되죠? 포도주스는 온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없대 이렇게 건배사 누가 할까요? 형이요 저요 형? 어? 그런 거 지석이가 잘하는데 지석이가 잘하네 하자 싶어요 한번 재해볼까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준비한 거 안 줘요? 아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가훈이가 제가 이제 할머니께 배운 건배사과랑 하나 있는데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이거 맞아요? 엑스펀 휴즈! 지석이가 잘 안 했어 오케이 저래요 어 내가 전달해줬는데 맛있어 맛있까요? 음 음 음 맛있네요 목말라는데 향이 좋네요 음 이거 그 프랑스에서 그 약 180년간 숙성한 그 포도주스 같아요 180년이면 다 증발돼 있는 거야 이렇게 공기에 있는 것만 그렇게 이렇게 공기에 있는 것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살짝 뮤비 생각났네 진짜요? 네 저희 이제 뮤비 뮤비 그 약간 에피소드 에피소드나 소감 그런 거 하나씩 할까요? 좋죠 혹시 떠오르는 에피소드 있는 사람 누구 뭐 재밌는 거 있나요? 촬영을 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냥 이건 약간 공통적인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제 처음 그거였잖아요 저희가 처음 그거였잖아요 그거요? 미니처링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각자 약간 개인 씬 그런 거 있었는데 네 첫 개인 씬 각자 똑같은 게 있었어요 네? 각자 똑같은 게 있었다고 공통되는 뭐가 똑같았죠? 얼어 있었어요 맞아 맞아 이게 만나면서 약간 근데 오드 씨가 사실 그 개인 씬 중에서 제일 잘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첫 순서로 찍었었는데 하얀 옷 입고 찍었던 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진짜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컷 오드가 그렇게 하얀 옷 입고 살짝 리듬 타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지 춤을 추듯이 거의 하나의 컴퓽 왔어 춤을 추듯이 표정도 진짜 카메라 째려고 해서 막 했는데 그 끝나다가 박수가 그냥 스태프분들하고 촬영팀 분들하고 다 그냥 와 됐었거든요 맞죠 근데 나머지도 다 잘했어 근데 또 아니 준환이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그 기타 들고 하는 거 맞아 맞아 나왔나요? 기타 드니까요 잠깐 나왔어요 아 진짜? 나왔어요? 근데 한 바퀴가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어 도는 거 아마 이것도 준환이 비하신던데 준환이가 도는 거 연습했다는 걸 좀 얘기를 해 도는 것도 진짜 많이 연습했고 한 촬영을 그냥 도는 거만 한 6번 찍은 거 같은데 한 4번 2천 걸렸는데 너무 잘해 엄청 2천 걸렸지만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이 놀랐어요 기타 들고 화려했을 때 저희 옥상 씬이죠? 그렇죠 옥상 씬을 했을 때 그때 넓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맨날 뛰어다 잡고 혹시 여기서 준환 씨 여기 자리가 딱 있네요 여기서 혹시 에어 기타를 에어 기타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이후로 거기 파트를 해드릴게요 어디 파트? 마지막 후 트랄랄라 바로 앞에서 하면 돼 에어 그래 이 폭주? 그래 트랄라부터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트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해피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데이 못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멋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준환이가 이게 또 멋있는 점이 눈빛이 굉장히 강렬한 친구거든요 맞아 그래서 카메라를 딱 노려볼 때 그때 또 이제 또 스태프 모든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환호성이 확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또 질문의 액션은 뭐가 있죠? 두 분이 또 지석 아니 가원이랑 주안이가 둘이 뭐 있었잖아요 아 저희 같이 느끼는 뭔가가 있었죠 딱 통했던 딱 그 한 순간 합주 씬이 이제 찍어졌을 때 이제 또 그 옥상 씬이었죠 이제 막 드런들이 저희를 쫓고 있을 때 이제 드런들이요? 드런드런들 드런들이 막 숨은 거예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유 감사합니다 다른 사유 드런들 드런들이 쫓고 있었답니다 이제 드런들이 막 쫓고 있는 씬을 찍을 때였는데 이제 갑자기 주연이랑 아니 주연이랑 제가 딱 눈을 마우치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딱 치다가 저 앞에 조명을 봤는데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석이 가원이를 찾아 봤어요 네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지금 가원... 잠깐만요 진짜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뭐야 우리 우리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제가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데 너무 겸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뭐라고 그러지? 되게 눈 떠보니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얼떨떨함의 그... 저희가 이렇게 계속 데뷔를 향해 간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실감이 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둘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죠 진짜 그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하나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죠? 뮤비 비하인드 저희가 이번에 원래는 미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뮤비를 한창 찍던 이틀째였는데 이틀째였는데 삼민주였는데 어떤 씬이었죠? 옥상 씬이었어요 옥상 씬이라고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틀째였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탁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 에너지 그 피로... 맞아요 피로 문제를 사주셨다 엉겅키가 엉겅키 애기 들어가야지 뭐 되게 맛있던데 되게 정확하네 기록력 사실 엉겅키를 막 먹어본 적 있을수록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처음으로 아니 뭐 먹을 수 있으려나 하고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뭐 쓰지 않았고 디테일을 더하자면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지퍼백에 탁 맞아요 딱 한 병하고 있지 하나 하나 회복하라 그럼 또 미담을 하나 또 풀자면 저희가 연습생 시절 때 저희 이제 트레이닝 팀 아래 저희가 이제 막 트레이너 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되게 유대 관계가 깊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저희가 그 이틀째에 새벽하고 늦게까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깜짝 찾아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주고 가시고 정말로 응원한다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고 가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또 트레이너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습생 시절 같이 이제 생활을 하셨던 저희 지도를 해주셨던 분들인데 참 감사함 많이 많죠 진짜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게 저희 힘만으로만 온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저희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잘 데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우 안 갔다 네 알겠습니다 꾸문하네요 꾸문하네요 네 요수씨에 하트 준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죠? 약나다 아 네 약한 거 없어요 소감을 얘기하는데 소감을 얘기했지 아 네네네 자 지금 이제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이거 갖다 주세요 이거요? 즐거워? 즐거워 드세요 여기 드잖아 나도 이거 마실 거 같아 자 그럼 음식이라는 주제가 나온 김에 지금 저희 팬분들이 저희에 대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 저희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만약에 내가 단 하나의 마지막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뭘 먹을 것인가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뭐죠? 모두 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치킨만 있으면 됩니다 아 어떤 치킨만 좋아하세요? 브랜드 이름 말하면 안 됩니다 치킨은 저는 시즈닝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네네 달달한 거 그렇죠 달달 짭짤 일단 시즈닝은 뭐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 시즈닝은 뭐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시즈닝 치킨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그치 낭만이 이 정말 고매베이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딱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그냥 되게 그 기분에 따라 좀 달라요 저는 좋아하는 거 알아요 가훈이가 뭐죠? 젤리요 아 음 젤리요 젤리 하면 또 이제 맞습니다 말할 때 많죠 정말 정말 그리고 이 젤리 썰은 조금 있다라 또 그런 에피소드를 풀면서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드 씨는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정돈 많이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나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된장찌개 제가 약간 한식 좋아하고 찌개를 좋아하는데 저희 엄마가 해준 게 진짜 맛있거든요 한 두 공기 세 공기까지 먹은 기억이 있어서 데려가서 한식 좋아해요? 한식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분식, 면유, 찌개류, 한식 다 좋아하네 다 좋아하는 간에 먹기 때문에 한식 만나요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 우리 오드 군의 집에 놀러가서 된장찌개를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후기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띠니 자 그럼 다음 우리 쥬넨이는요 쥬넨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먹어야 돼요? 네, 딱 하나요 아직 너무 고르기 어렵다 초밥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마지막에 먹기는 좀 그렇고 그럼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와사비? 네? 와사비요? 와사비만 먹기 근데 주하님, 주하님 와사비 왜 좀 좋아하나? 와사비는 무슨 맛일까? 아니, 좀 그렇긴 한데 마지막으로 와사비 좀 그런 것 같고 마지막에 가면 저는 와사비 한 접시 와사비 한 접시 와사비 한 접시 와사비는 와사비는 눈물을 봐 와사비는 눈물을 봐 이게 내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와사비 때문에 우는 거다 그건 아니고 저 마지막이면 잡채 먹고 싶어요 잡채! 신기하겠다 잡채 잡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지금 먹고 싶은 거에요 모기버섯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늘 끝나고 맛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우리 정수 저는 멤버들도 알고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떡볶이 잡채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별히 좋아하는 떡볶이 종류가 있을까요? 떡볶이가 중요하고 많아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저 원래는 매운 떡볶이를 좋아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부터 항상 이렇게 푸른 싱싱한 채소들만 먹다 보니까 매운 게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살짝 매운 떡볶이는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죠? 그러면? 빨간 떡볶이 그냥 일반 빨간 떡볶이에요? 알겠습니다 정수 씨는 떡볶이 먹을 때 신대판가요 튀김판가요? 저요? 떡파에요 떡을 진짜 좋아해요 오뎅파 있어요? 저는 오뎅파입니다 저도 오뎅파입니다 진짜? 나 어묵파 처음 봐 근데 어묵파 생각보다 많아요 난 김말이 김말이죠 국물에 딱 찍어 먹으면 맞아요 이게 제 차례인데 사실 저도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뭔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권일이 형은 과자예요 과자예요 근데 형은 솔직히 밥 말고 과자만 있으면 솔직히 살 그거는 맞죠? 난 권일이 형 밥 대신 과자를 더 많이 먹어 밥 먹던 것도 과자로 더 많이 먹어 아니 여러분 저 오늘 점심도 건강하게 연어 사시미 먹고 했는데 연어 사시미 1초요? 연어 사시미 1초요? 네 와 여기서 받아 과자 아니에요 그거? 참치회 먹었는데 아 제가 요즘 오늘 또 연어회? 와 진짜 더 재밌는 건 엊그제 또 연어 사시미를 시켜봤어요 와 왜 그래 제가 하나 꽂히면 그것만 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3년수 우리 가온이 또 최근에 하나 꽂았던 치킨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6일 동안 6일 동안 연어를 먹었거든요 맨날 나 서적여가지고 아 준아 이거 기 근데 그게 진짜 좀 맛있긴 해요 진짜요 근데 저는 근데 뭐 저는 네 과자 아닌가요? 맞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정해줄게요 그냥 과자예요 그럴 거 같아 형은 과자예요 아니야 맞아 저는 만약에 마지막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한 비포 웰링턴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 있어요 그 스테이크를 페이스츄리 같은 게 감싸고 있는 그런 음식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또 이제 질문이 하나 괜찮은 게 올라왔었는데 각자를 동물에 비유하자는 이라고 오늘 네 솔직히 몇 명은 정해진 거 같아요 솔직히 나는 근데 정해졌었는데 바꾸고 싶어? 그 혼란의 시기야 지금 맞아 정체성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오늘 저희 저희 공식 인스타 계정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셀카 올렸는데 그 이제 폰 배경에 시바견 스티커를 막 붙여 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제 그거였잖아요 트레일마크 K 캐릭터였지 캐릭터 네 캐릭터였는데 요즘 팬분들이 여우 여우라고 해주셔가지고 다 그 둘 중에서 좀 고민하는 지금 그런 시기에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계속 활동하다 보면 팬분들이 딱 이제 정해주는 그런 시기가 딱 확립된 시기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일단 저한테는 그 두 개가 가장 좋은 자 그럼 다음 우리 주연 씨는요? 저는 근데 솔직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나 정해진 게 없잖아 그렇죠 가원이 같은 경우가 뭐였지? 사실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원이 저 몰티즈다니까 그러니까 맞죠 토끼 하얗고 발랄하고 토끼도 나오지 않았어? 저도 모르겠어 음 주연이가 뭐라 했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난 얘기해본 적이 없어 나를 그냥 여기서 주연이 닮은 걸 한번 찾아볼거야 우리끼리 근데 알파카 다만 한다고 말? 죄송해요 아니 말도 닮긴 했는데 왜 자꾸 닮고 싶어 말도 닮은 건데 가원이 오리 닮았대 팬들이 아 오리 오리노구리 느낌이었어 오리노구리 난 너무리 좋아해 오리 느낌 있다 근데 오리 느낌이 있는데? 오리 괜찮네 오리와 강아지 그건 근데 제가 또 이제 성인이 원래 네 그렇습니다 제 성이 원래 이제 곽씨다 보니까 아 꼬아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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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오리 좋다 오리 완전 오리인데 진짜 새하얀게 우리 준현이는 뭐 닮았죠? 준현이는 뭐였지? 저는 토끼요 네? 토끼요? 아 근데 앙골라 토끼 닮았다고 한 적 있었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긴 한데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근데 앙골라 토끼는 안 닮았어요 근데 준환이 우리 진짜 공통적으로 나무늘보 느낌이 있다 처음 보자가지고 아직은 나무늘보 해야 돼 준환이가 근데 토끼로 밀고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앙골라 토끼로 일단 두 가지 말하는 거 정수 형은? 정수는 뭐죠? 아니야 곰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그 되게 우리 중에서 키가 그래도 제일 큰 편에 속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곰 같은 느낌 뭐 말하는지 알겠는데 근데 듬직한 면이 있죠 그치 듬직한 면이 있지만 얼굴은 귀엽단 말이야 정수가 매력둥이잖아 정수가 아니 저는 항상 정수 형 볼 때마다 곰의 상이다 곰의 상이다 내가 곰의 상이다 내가 곰의 상 내가 곰의 상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곰 중에서 약간 테디베어 같은 느낌이잖아 테디베어 아 근데 곰돌이 피로 얘기 몇 번 나오죠 곰돌이도 나와 캐릭터로 따지자면 정수도 나와 근데 오늘 옷도 그렇고 살짝 곰처럼 같긴 했네 정수 형 아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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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다는 소리도 들어요 뭐 그런 음식 또 아기 고양이 모든 종말이 다 닮았구나 병아리 참새 고양이 병아리 은근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형 그거 탄산음료 광고에 나오는 곰 있잖아요 극뚝곰 극뚝곰 그럼 그 이미지도 있는 거 같아 뭔 말인지 알 거 같아 뭔 말인지 알 거 같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살짝 푸근하고 약간 뭔가 듬직한 이미지가 많다 근데 동물이 엄청 많은데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점점 점점 영예관 올라가고 그럼 저희 팬분들이 건일이 형, 그럼 건일이 형 저는 뭐죠? 근데 저는 하나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햄스터 햄스터 있어 햄스터? 특히나 이제 귀엽지 않아? 건일이 형 입에 과자 한 갓 들고 있을 때 입만큼 넣어가지고 과자 한 갓 넣어? 한 갓 좀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아직은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요? 나중에 저는 햄스터 햄스터요? 근데 뭔가 저도 닮았다고 한 동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좀 공통적으로 설치 류 더라고요 설치 설치 햄스터, 다람쥐, 족제비 등등 그런 비슷한 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연이가 안 나왔는데 주연이는 뭘 닮았나요? 주연이는 아까 알파카 아니었네 아까 강제 아니야 말 말 말 말? 수달 어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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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수달 좋아긴 해 설치 설치 드러물 상대를 미리 전달받았었거든요 과연 여기 못 받으러 있을지 다 같이 드러물 여기에는요 우리 오드 씨가 들어주시죠 자 여기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 이제 무엇이죠? 질문지들이 있는데 그럼 일단 제가 들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네 궁금했던 질문들 보여주세요 앞에 언제나 화기애애한 엑스티너리 히어로스 멤버들 중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난 멤버는? 빠밤 유머 감각은 뭐 뭐니 뭐니 저 좀 너무 원일이죠 저게 근데 근데 약간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게 각자 있어 이거 너무 맞아 맞아 유머에 포함 달라 장르가 다른 결이 다르달까 일단 토크로 하는 건 내 생각엔 주현이인 것 같아요 그 주현이가 일단 능청스럽게 잘해 그게 있는 거 치고 빠지는 거 잘해 그리고 이제 은근 개그 짱한 건이죠 이제 개그 중에서 이제 아재 개그 근데 이게 내가 개그 정수 말로는 내가 개그를 치려 하면 안 웃기고 맞아요 개그를 안 치려고 그냥 있으면 웃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그가 제일 봉뚱함에서 나오는 그 형의 매력이잖아요 봉뚱함 감사합니다 다음 또 어떤 유머가 있죠 이제 또 준환이는 또 이제 이제 동적인 적 무감각 개그를 준환이는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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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근데 나는 준환이가 그 뭐지 가끔 그 시간차로 웃을 때 있잖아 그때는 진짜 그게 웃겨 맞아요 그냥 우리 다 웃었거든요 그리고 3초 뒤에 갑자기 혼자 막 맞아요 뭔가 생략한 시간 때문에 왜 웃기지 아니 웃기구나 근데 일단 가온이도 좀 웃기긴 한데 가온이하고 저와 코드도 좀 맞는 게 있던데 아 알았죠 네 저랑 못 웃겨서 다시 가온이가 군발하세요 군발해야 되는데 네 장면을 합시다 군발합니다 군발합니다 자 다음 질문 한 번 해주시겠어요 나 내볼래 넣어볼게 주연 근데 이거 주스가 너무 맛있다 이거죠 이제 데뷔를 준비하면서 많은 촬영들이 있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가장 긴장하지 않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아 본인을 뽑으셨네요 사실 그것도 주연인 것 같아 본인을 뽑으셨어요 그건 진짜 인정하네요 주연이 긴장하는 거 한 번도 봐서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 뭐야 신기하네 주연이가 약간 이제 뭐 이런 카메라 앞에 서는 건 긴장을 안 하는데 약간 노래할 때 노래하기 전에 무대 서기 전에 좀 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주연이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하지만 안 하려고 이제 티를 안 내는 거죠 네 아 근데 주연이가 그러니까 살짝 무대 채집이어가지고 딱 무대 서는 순간에는 긴장을 진짜 좀 그래도 안 하는 편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 전에 그렇죠 하기 전에 되게 걱정하고 아닌 척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긴장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짜증나 우리 건희에게 또 포도주스가 더 먹고 싶어요 아 그래 근데 또 솔직히 저는 오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긴장? 오드 그 뭐야 카메라 딱 이제 돌아가는 순간 애가 변하잖아요 그 막 춤추듯이 근데 그건 있어 긴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막 엄청 뛰고 있어 그러면 우리 반대로 가장 긴장하는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 가장 긴장하는 사람? 우리의 리더 리더 나 근데 난 두 명인 것 같아 누구요? 리더랑 어떻게 생각해? 고리더랑 건희 형이랑 그리고 준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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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앤이 너 기적하고 근데 나 이런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로 원래 원래 약간 조용하잖아 어 그래서 더 티가 안 나는구나 안 보여 나는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준앤이가 웃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 근데 이제 카메라 이제 돌아 우리끼리 막 웃으면 괜찮은데 카메라가 이제 딱 앞에 있고 웃는 걸 보이잖아요 응 그러면 이게 뭔가 웃는 게 이게 이게 아 네 나와라 진짜 진짜 이게 흔들려 이게 멋저분게 있어 멋저분게 있어 웃는 걸 좀 조절해야 돼 내가 너무 빵긋 웃은 거 근데 그래 너 빵긋 웃는 거 귀엽거든 빵긋은 귀여워 그래서 저 빵긋 한 번 웃어주시죠 하나 둘 셋 근데 빵긋 소리 어떻게 귀엽단 말이야 귀엽단 말이야 근데 멋저분거 좀 한번 해줘 멋저분거 좀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지금도 터질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아 너무 그럼 이제 다음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제일 싱싱해 보이네 왜 눌러 눌러 이거 뭔가요? 공통 질문이네요 멤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저부터 얘기할까요? 오케이 일단 저는 좀 아침 루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한 화장실을 여러 명이 써야 돼서 제가 좀 제가 가장 좀 겹치는 그게 싫어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씻는 편인데 일단 일어나자마자 씻고 주현이 알람을 꺼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멤버들이 화장실 쓰고 다 나오면 우리 주현이한테 주현아 화장실 비웠어 이렇게 깨워줍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5분만 5분만 아니 아니요 이거 아니야? 주현이 그게 있어 알람 있잖아요 끄고 일단 이불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또 울려요 그럼 또 꺼요 그리고 또 덮었어요 저희 혹시 알람을 맞춘 이유가 뭐예요? 왜 맞춘 이유가 제가 알람이 잠깐만 잠깐만 나 이 얘기하니까 나도 풀고 싶은데 어? 뭐라고? 저는 우리 연습생 아니 저희가 이제 저하고 주현이가 연습생 숙소에서 이제 둘이서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창 준비할 게 맞고 연습할 게 많았을 때 아 맞아 그 이제 제가 막 우리 한 번 으쌰으쌰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형이 이제 아침으로 해줄 테니까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먹고 각자 할 일을 하다가 회사로 출근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뭔가 생색을 내자면 아침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이제 막 팬케이크 막 확 하고 아니면 계란밥 막 확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가서 깨워줘요 지현아 밥 다른 식 거 먹어 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그래도 좀 살아보니까 얘랑 그 꿀팁 있어 깨우는 꿀팁 어떻게 깨워? 이불을 걷어야 돼 이불을 이렇게 발끝까지 걷으면 얘가 내 이불 어디 갔지? 이러면 어디 갔어? 좀 이렇게 치고 흐르고 해야 꿀팁인데? 이렇게 이러면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얘가 막 화낼 화낼 것 같아가지고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화내도 안 내 근데 또 이제 또 저희들 또 웃긴 거 하나 있잖아요 뭐 옛날에 스스로 저 맨날 아침에 학교가는데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알람 맞춰 놓는데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막 말해도 돼가지고 말해도 돼가지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둘이 다 둔방을 쓰는데 알람을 일찍 맞춰줬단 말이에요 이제 또 전이랑은 이제 또 그냥 바로 회사로 가는데 늦게 일어나도 돼서 맞아요 제가 알람은 안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 맞은편 2층 침대였단 말이에요 제가 맞은편 갑자기 으악! 하면서 휴지가 하나 퍽 그래서 얘만 일어졌어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팍 맞았어 그래서 어? 하면서 이러나가지고 휴지가 있는데 그냥 보고 이게 왜 있지? 아 휴지구나 아 휴지구나 아니 근데 뭔가 이해가 가는 게 얘는 알람 울린 거 기억을 못해요 아 내가 꺼준 줄 알아 아니 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꺼거든 그러니까 형 얘가 꺼는데 뭔가 깰 것 같아 일단 그 전날 밤엔 잘 깰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다 깨워주거든 전날 밤에 이제 기분이 좋아 되게 아 진짜 너도 못먹기 아니 드러말이 있기던데 진짜 잠결에 꽤 한 5분동안은 빠지는 거예요 너도 못먹고 있고 이야 그럼 이제 정수형 버튼 있어요? 정수형으로 아 저는 아니 굉장히 긴 토크를 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 일단 저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살짝 승민이가 항상 먼저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승민이가 씻고 있을 때 쯤에 제가 항상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는데 저는 일어나서 일어나질 않고 이제 누워가지고 승민이가 씻는 소리를 딱 듣고 아 언제지? 막 눈치 싸움을 해 왜냐면 위에 가온이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가온이도 일어난 거 같아 쟤가 안 돼 안 돼 쟤 일어났는데 분명히 승민이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면 가온이가 내려올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드가 다 씻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승민이가 아니 오드가 이제 다 뭔가 나오기 직전에 직전에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 여기다! 하고 이제 바로 일어나서 가온이를 제치고 제가 오늘 두 번째가 항상 들어가는 항상 눈치게임을 합니다 아침마다 좀 사실 눈치게임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견뎌 굉장히 힘든 그건 내가 겨울 거야 너는 마지막에 이런 거잖아 그건 디폴트야 사실 이제 승패는 주연이가 아닌가 가장 오래 자고 맞아요 혼자 편하게 씻는 맞아요 저희 둘이 가장 많이 눈치게임을 하죠 아침마다 저는 사실 이거 형이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눈치게임을 하죠 아니 우리 둘 다 하고 있었어 누가 먼저 일어났나 근데 알고보면 사실 가온이가 먼저 일어났거든요 저는 늦게 일어나면 대신 내가 얘를 이겨야겠다 하고 저는 약간 이런 거 저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잖아요 알람을 30분 뒤로 맞춰놈 아 이거 알지 이거 진짜 달아 이게 약간 그 깼다 다시 잔 꿀잠 맞아 진짜 꿀잠이거든 이거 때문에 내가 사실 일어났는데 약간 형하고 경쟁이 되는 시간대에 겹치는 거야 응 그쵸 또 이제 이거에 대한 꿀팁을 저희끼리 한번 토론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아 그쵸 이제 가온씨는 30분 간격으로 맞춰놓는다 했는데 저는 한 번 있다 30분 하고 그 다음에 10분 간격으로 한 번 다 맞춰요 2분 고수네 왜냐하면 이제 가끔씩 맨날 적용되는 건 아닌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꿈을 꿀 때 꿈에서의 시간이 그 10분 보다 더 길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 10분 자는데 한 시간어치의 꿈을 끄는 그래가지고 뭔가 잠을 10분 더 잔건데 한 시간을 더 잔 것 같은 거를 착시한 상 전략적으로 네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대단하네요 사실 저도 3분 간격으로 알라맞춰놓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냥 네 우리 줌 근데 궁금한 게 형방은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씻어요 항상?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막 준환이가 먼저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먼저 근데 대부분 좀 내가 먼저 많이 씻어 히지 히지가 있나요? 히지? 히지였어? 주현이가 히지가 히지였어요 아 진짜? 네 아무튼 네 근데 아침 루틴 설명한 건데 왜 지금 화장실 쟁탈 좀 쟁탈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루틴이야 그리고 저희 TMI 하나 더 왜 TMI 저희 요새는 그래서 좀 평화롭게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어요 스케줄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는 누가 먼저 화장실 들어갈 거냐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또 차 탈 때 이게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맞아 가운데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 뒷목대는 거 없는 게 진짜 큰 힘듦인데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 또 사다리 타기를 또 요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장기간 장기간이 아니라 장시간 운전할 때 좀 많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 가운데 자리가 반가워요 맞아 맞아 저 아침 루틴은 여기서 끝인가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 너가 할래? 눈물 안 섞이네 안정적인데 눌러 오케이 크게 읽어주시죠 크게 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가 언젠가 슈퍼밴드가 되었을 때 함께 콜라보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아티스트 되게 중요하다 아 콜라보 저 일단 하나 있어요 제 정말 꿈 중 하나인데 제가 일단 그 저희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 굉장히 큰 팬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JYP 네이션 같은 무대에 같이 쓰거나 아니면 같이 뭐 뭔가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거 저거 응 데이식스 선배님들하고도 같이 굳이 막 무대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네 뭔가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저희 선배님들과 같이 뭔가 콜라보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는 또 근데 모두 아시잖아요 이제 제 로마 믿는 거 그런가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 해외 아티스트 분들 중에 밴드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제 진짜 이메진 드래곤스라는 이메진 드래곤스라는 이메진 드래곤스라는 이메진 드래곤스라는 팝 밴드 선생님들과 이제 너무 제가 빅팬이라서 같이 콜라보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이제 5 Seconds of 호주 밴드 선생님들을 이제 같이 정말 네 또 명 이메진 드래곤스 선배님들 그다음에 5 Seconds of 선배님들 두 그룹 중에 한 분한테 두 분 다 지금 어필 어필 왜 그래요 많은 팀 분들께 어필 많은 팀 분들께 이제 저희를 저희를 네 봐주실 봐주실 많은 아티스트 분들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시고 지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수 씨는 혹시 콜라보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저요? 저요? 네 저희 항상 저희 롤모델로 저희 밴드 전체 롤모델로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핸드플레이 선배님들과 할 수 있다는 거 영광이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생각합니다 또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저는 아까 이제 건일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J.I.P 아티스트 님이 최근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진짜 진짜 생각도 있어요 저 여기서 이제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네 좀 약간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MBTI 아 원래 밝혀야 돼 이거? 그거 너무 빨리 밝혀서 빨리 밝히는 거 아 조금 어떻게 펌을 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팬분들이 맞춰요 일에다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시간을 드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 어 맞았다 아 가까웠다 하는 그런 게 네 더 재밌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도 안 뽑았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어 기분 너무 센데 빨리 하고 싶은 거 네 아 이 쪽지를 뽑은 멤버가 엑디지 센스해 왜 이러면 나만 걸리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갖지 마 여기서 육마당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엑디지나 삼행시 삼행시 이 쪽지를 뽑은 멤버가 엑디지나 삼행시 자 생각할 시간 정확히 쉬고 아니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자 갑니다 어 하나 둘 셋 엑 엑스의 디너린 히로즈는 디디 디지털 싱글 디지털 싱글 앨범 해피 데이스데이를 가지고 있는 쥬 정말 대단한 그룹이다 우와 멋있었어요 심장이 심장이 터질 거 같았어 자 잠깐만 엑디지나 삼행시 한 번 더 해보셔야 잘할 수 있다 나는 건빈이 형 원하죠 자 하나 둘 셋 에이 에이 액션 디 이 디렉션 디렉션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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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금한 사람 있어요 근데 뭐예요?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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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가 어렵다 쥬가 생각해 쥬가 조금 더 발전해와서 나중에 또 삼행시를 하는 걸로 알고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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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뭐라고요? 각자 오른쪽에 있는 멤버 각자 기억 남는 거 한 명씩 하자 그럴까? 주연이부터 하면 되겠네요 뽑은 사람부터 말할까? 뽑은 사람부터 그래 일단 한 명만 더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골라서 합시다 일단 주연이가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만났었거든요 이제 연습생 숙소에 딱 도착했을 때 주연이가 굉장히 자기 직전에 내추럴한 모습으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경도 끼고 이제 그 막 뭐라하지? 밴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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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 헤어밴드 같은 것도 끼고 그걸 보고 어? 이 친구는 어떻게 여기 들어가지? 근데 근데 꾸며놓은 걸 보니까 와 잘생겼다 근데 이랬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 기억이 들어? 왜냐면 그때 진짜 좀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멤버는 저는 오드의 철이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저희 연습생들이 사용하는 연습실이 있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도가 짧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딱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드가 반대편에서 문을 열고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딱 저하고 오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오드가 이제 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좀 애가 처음 봤을 때 좀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딱 저를 보더니 쟤는 뭐야? 이러고 그래서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보고 처음에 쫄았어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보이느라고 눈빛이 이게 빡 있어가지고 압도당하죠 근데 딱 오드 처음 보고 아 이런 애가 진짜 연예인하고 그렇게 아이돌 하는구나 를 처음으로 느꼈었습니다 저도 말해도 되나요? 네 저는 이제 또 권일이 형이 제 첫인상에서 대박이었죠 정말 역사상 일에 거의 없을 법한 멘트를 남겨봤는데요 어떤 저희 이제 또 권일이 형이 저를 처음 봤는데 숙소에서 봤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권일이 형과 이제 같은 그 날이었어요 권일이 형이 이제 캐리어를 끌고 이제 패딩을 입고 이렇게 막 올라와서 같이 사는 트레이너 아이템이랑 인사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권일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였어 갑자기 My name is 권일을 하고 나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였어 그리고 그리고 혹시 그 정도는 아니였어 혹시 뭐지? 선생님이라고 했었나?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니 아니야 아니면 그랬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한 적 없어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MSG 너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바라고 있어 뭐 맞추네 와가지고 이제 딱 앉아있고 있을 줄 알았어 그냥 들어오자마자 너네들한테 둘러싸여있었지 그렇죠 둘러싸여있어 그러다가 이제 트레이너 형이 딱 나오시더니 이제 나오시면서 딱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압수를 끊고 네 안녕하세요 권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아 그러니까 저는 권일이에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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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권일이 형 말 시키면 또 길어진다는 거죠? 미안해 미안해 권일이 형 그만 권일이 형 그만 다른 사람들 있나요? 저 약간 좀 재밌는 특이한 첫인상이 있어요 제가 처음 회사 왔을 때 바로 연습실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노크도 안 하고 문이 딱 열렸어 근데 오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녕? 다 나갔어 누가 이게 근데 이게 맞아 근데 얘기할 게 있어 근데 이게 맞아 이제 저희끼리는 새 멤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 알고 있었거든 팬들끼리는 다 들었지 이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궁금한데 궁금하니까 이제 그 날이 온 거야 맞아 근데 분명 왔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 왔 대신 회사에 있대 근데 안 보여 근데 내가 내가 쓰는 옆 보컬 연습실에 갑자기 기타 소리가 나는데 맞아 괜찮나? 권일이 권일이도 내가 가온이는 딴 방이 있어 권일이 딴 방이 있어 권일이 있어 권일이 있어 딴 방이 있지 예다 예다 근데 가온이 안 돼? 내가 먼저 갔다 올게 그러고 아니 궁금하니까 너무 너무 보고싶으니까 그러고 근데 막상 여니까 할 말이 없네 와 안녕 갑자기 진짜 얼마나 망했는지 알아 아니 아니 보고는 심각인데 딱 여니까 갑자기 안녕 그렇게 특별히 룩밥 굽기를 해 맞아 왜 그렇게 시작했지 우리는 아니 아니지 거기서 바로 안녕 난 5대야 했어야지 혹시 이름이 거니 헬로우 아머 5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가온이랑 같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통성명을 나눠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온이 데려오고 같이 들어왔어 사실 저는 좀 약간 견제가 좀 있었죠 새로운 기타가 들었는데 아 안될 수 없지 신경 좀 좀 해 라이걸 는 사실 아니고 좀 약간 저도 좀 약간 좀 쫄아있다 약간 야 니가 먼저 가봐 모두 맞아 그래도 내 엄마한테 잘 치는 거 같아 잘 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니가 좀 쎄 보이니까 니가 좀 압도하고 와라 이게 첫인상 첫인상 혼자 빡 해라 했는데 이제 와 딱 이제 주나이 첫인상 보고 아 얘는 그래도 너무 착해 착하다 주나이 첫인상 아 첫인상 근데 진짜 강렬했어 나한테 아 진짜? 뭔가 그 파란 아니다 남색 남색 어 그쵸 그 트레이닝복을 탁 입고 들어와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수줍게? 뭔가 되게 나 엄청 어 나 숙기 숙기 어깨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했던 거 같거든요 진짜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녕하세요 했어요 맞아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죠 그때도 인사 똑같이 했어요 어 맞아 이 목소리야 안녕하십니까 그분은 왜 지금? 지금? 정수의 첫인상을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 아직 저도요 가온이 가온이 첫인상 있죠 또 저희 이제 그 밴드끼리 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신입이 딱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달받잖아요 아 그치 저희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물어봤죠 가온이 어떤 아인가요? 근데 이제 아 가온이 일단은 노래를 메인보컬급으로 부르고 그리고 얼굴 진짜 잘생겼고 기타도 지금 어디 놔둬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실력이야 잘생겼어? 네 저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한건지 이제 가온이 처음 봤죠 그리고 나서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가온이 가온이 이야 장난이잖아 가온이 재밌는 일화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생 처음 들어가면 이제 막 여러 막 테스트 검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막 이제 창의력 검사나 막 아이큐 검사 같은 거까지 다 하는데 저하고 가온이하고 그걸 같이 이제 봤거든요 근데 앉은 지 10분만에 가온이 그냥 다 끝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지? 얘는 진짜 그냥 이게 하기 싫었거나 아니면 천재다 둘 중 하나다 천재 아니면 바보다 근데 아 버렸던 거지 그래서 뜬다고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일찍 끝났냐 그러니까 아우 쉽던데요? 하면서 그래서 되게 좀 야 너 왜 웃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퍼즐 그런 거 푸는 거 좋아해가지고 좀 봤던 내용이 나와서 어? 이건 이거 아닌가? 하면서 정수 첫인상 나 있는데 나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정수 형 첫인상이 목소리였어요 또 말한 적 많잖아요 그 풀 여기서 얘기하자면 정수 형 이제 공채 몇 기죠? 15기에요 15기 그래서 공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랑 저희 연습생이 쓰는 층을 같이 썼었는데 이제 댄스실이었어 정확히 기억해 댄스 3번 방이었어 거기서 이제 제가 오디션 받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귀 엿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노래 잘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되게 튀는 목소리였어요 정수 형이 좀 기억에 남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했는데 정수 형이었어 이거 영화 같았다 영화 같았다 동주 형 처음 봤을 때 딱 들어갔는데 저기 춤추고 있는 되게 착한 형이 한 명 있다 말도 안 해봤는데 일단 착했어 맞아 맞아 말도 안 해봤는데 선했어 진짜 선했어 진짜? 그래서 나 길에서 옆에서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수 형을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가원이는 아닌 것 같다 가원이는 아닌 것 같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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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간 새로운 에피소드 생각났거든 내가 사실 정수 형을 처음 보고 막 선 이상 다 그런 것도 맞지만 제대로 본 건 이제 월말 평가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말 평가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제 저런 사람이 있구나를 본 건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정수 형이 이제 막 가죽 자켓 딱 검은 바지 딱 이렇게 완전 멋있게 딱 이렇게 입고 딱 이제 그러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 형은 진짜 되게 무서운 형이다 이게 진짜 무서운 형이다 이게 왜 왜냐면 이 형이 일단 약간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치 카메라를 앞둔 눈빛이 맞아 그 이번에 UBS 다들 보셨겠지만 살짝 그 이거 맨날 사랑한다고 근데 왜 저렇게 안 해요 형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보여줘 아 또 이렇게 하라고 또 못하는 거 알았어 알았어 근데 또 그 눈을 저랑 처음 봤을 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느꼈겠어요 처음부터 앞에서 스테타카드로 어? 질그란 눈 그래서 되게 저한테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날카로웠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턱선이 날카롭다 날카로우신 날카롭다 그럼 이따 봐요 야 우리 셋이서 같이 볼 거잖아 아니야 우리 셋이서 같이 볼 거잖아 아니야 넌 너랑 친하지 무섭다 무섭다 이거 또 만드리기 동일하실 거 같은데 저희의 입사 순서 동일하실 거 같거든요 일단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저 그리고 정수 형 그리고 영주 그리고 그리고 리더 형 그리고 가원님 그리고 주단이 이렇게 순서가 되고 근데 사실 나 계약은 내가 더 먼저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사실 또 가원이랑 TMI 또 나온다고 이거 근데 여기서 일단 저희 너무 팬분들 댓글을 안 읽은 거 같으니까 팬분들 소통한 거 사실 방금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네 좀 많이 나온 게 있었어 뭐예요? 뭐예요? 우리 건일이 형의 애교를 보고 싶은데 이것도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죠? 근데 형 쇼케이스 때 형이 애교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 했는데 그게 오늘이거든요 언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애교를 보여드리면 되죠? 형이 제일 잘하는 그 본인이 형이 됐어요? 형이 됐어요? 기만고 있어도 돼요 형이 승부한 이색 기출이 시작했습니다 승현이가 기만고 있어도 돼요 형 저 기만고 있어도 돼요? 기만고 있었습니다 야 시작했어 공수야 녹화 시작! 녹화 시작! 조용! 조용! 선생님 곤일이 저 띠덤을 먹고 싶은데 곤일이 띠덤 버린다면 보면 안 돼? 와 이거 좀 멋있었다 잘했다 클린슛이었는데 방금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거 보여요? 저희도 바로 저희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저희 악기를 언제부터 잡았는지 저는 일단 돌잡일 때 기타 작성하고 오히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밴드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 악기를 배우게 되죠 저는 기타를 치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 베이스를 배우게 됐죠 저는 뭐지? 7살 때부터 11살까지 피아노를 치다가 그 이후에 쭉 친 적이 없었는데 밴드를 넘어오게 되면서 회사에서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됐죠 저는 이제 엄청 어릴 때 한 달? 거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배우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도 회사 중간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바로 거의 바로 입시로 시작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년 반 정도 된 거 같아요 저는 횟수로만 치면 이제 제가 내년이 올해가 지나면 횟수로만 치면 10년이 됐는데 선생님 이렇게 트러머 추우신 대 선배님이네요 중형 트러머 15살 때부터 처음 쳤거든요 그때부터 치면서 어느새 10년이 다 됐네요 내가 제일 애기네 그런가? 애기고 싶구나 애기옷 애기네 애기옷 오케이, 또 다른 거 있나요? 제 지난 거 있을까요? 혹시 악기 애칭이 있는지가 나왔어요 우리 강원 씨 기타 하나 있지 않나요? 이제 제 기타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딱 제가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딱 열심히 해라 하면서 사주신 기타고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이제 리더 형이 그냥 하얀이니까 스누피였대 근데 그냥 하얀 게 아니라 그 피크 가드가 색깔이 살짝 어두워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기타는 스누피로 불리고 있어요 또 주나 나는 딱히 없었어 나는 있어 뭐야, 뭐야? 내 1호, 2호 아, 1호, 2호? 그냥 1호가 노드, 2호가 그럼 1등, 1등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쁘지 않지 않아, 이거? 오, 좋은데? 1등, 2등 야, 그럼 니 2등 또 4개까지 사면 되겠다 4개까지 사면 되겠다 4개까지 사면 되겠다 그럼 어디? 이거 5등 하면 되겠다 그럼 여자부터 6등 하면 되잖아 야, 그럼 니 스스로 아끼는 거니까 너도 어떻게 모르겠어 뭐야?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거 뭐야 그렇습니다 이거 멋있다 이거는 내가 밥 사께 아, 좋은데? 1등 이드입니다 정순은 없나요? 정순은? 네 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 나중에 지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립시다 네 준환이는요? 저도 지금 브랜드마다 이제 악기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보통 브랜드 이름으로 말했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보통 악기 브랜드 이름으로 말했었는데 애칭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귀여운 걸로 그리고 저는 제 스네어가 있는데 빨간색이거든요 사실 제가 원하던 색상을 샀던 게 아니어가지고 남은 색상에도 빨간색 밖에 없을 걸 산 거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많은 애정을 주려고 고추장이라는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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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평원 있어? 평소 말씀 들어 아직까지는 네, 좀 좀 조심스러운 거 같긴 한데 팬들이 저희 애교를 다 보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건일 그걸 안 읽었으면 안 될까? 응 혹시 죄송합니다 어, 정말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애교는 애교는 진짜 정말 마지막에 저희 인사 드릴 때 다 같이 애교로 애교로 아니, 아니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형 안 하려고 그래요 애교는요 천천히 풀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애교로 고출만나게 언급을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번에 이제 다 저희의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도 이제 조금씩 서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야죠 천천히 오케이 형, 약속했어요 한다고? 아유, 그럼요 나중에 단독 애교 시작 또 뭐가 또 재미있는 우리 애에 대해 뭐 알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레피스터 뭐가 있을까? 혹시 그러면 이건 제가 뭐 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각자 이름 어떻게 정해줬지? 아, 그거 아주 좋다 예명 기아인들 응 응 누구부터 얘기하는 게 예명을 쓰는 세 명 얘기예요 그쵸 그쵸 제가 본명이 오시여가지고 이제 그거 오로 시작하는 그치? 다 같이 직원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찾다가 맞아요 오로 시작하는 게 뭐 뭐가 있었죠? phenomena 뭐 오징어 네 너무했어 솔직히 엄청 많았어 오, 많았는데 그냥 오로 시작하면 다뤄리다가 알wehr 이제 그렇게 장난인식으로 시작했다가 딱 오 드라는 단어를 발견했고 이뻐가지고 두세 쳐다봤더니 음악이라고 알려드리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걸로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X-ray Heroes가 처음으로 공개한 Happy Days Day가 Ward to you guys 이렇게 되는 거죠 Ward가 무슨 뜻인지 누군가를 위해 쓴 고어 여러분들을 위해 쓴 고어인 겁니다 다음 우리 갱원씩 다음 갱원 이제 강원이라는 유문은 이제 어떻게 순 우리말로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중추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운이라는 유문을 짓게 되었죠 팀 내 이제 커뮤니티 중심 그렇죠 이제 사실 처음 푸는 약간 개인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름이 온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온이 멋있겠네 그래서 한번 한국어 한번 다 붙여보자 했는데 가 나 다른 하다가 가 온 온 이거 다 약간 이런 것도 살짝 있었어요 온 근데 난 되게 이쁜 것 같아 어 잘 지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핸 이준핸 저는 이제 예명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후보를 이제 회사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은 것 중에 한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글로벌한 아티스토로 나오기 위해 영어 이름을 사용하셨으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준한 한준으로 하고 성을 지휘해서 준한이 되었습니다 이준핸 이쁜 것 같네요 너무 좋네 나도 괜찮아요 준해 준해 네 그 준한을 그냥 준한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준해 좀 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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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귀엽게 부르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를 알려주세요 건이랑 민트 초코를 건이랑 한 번 영어로 팬분들 이렇게 한 번 이상한 번역할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해외 팬들이 계신데 굉장히 떨리네요 우리 형도 본업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엑스트리 히로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첫 번째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뮤직비디오가 몇 시간 전에 발송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 잊지 않으면 더욱더 시청해 주시겠어요? 네 라고 이제 바로 놓치지 마세요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이제 저희의 뮤직비디오가 몇 시간 전에 틀렸는데 이제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수정의 대표님은 이제 외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리스닝은 좋습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런 미국 외국 드라마를 보시는 게 가만히 취미신 거잖아요 다들 취미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요 말 나온 김에 저는 일단 이제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 외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사실 맨날 독서가 취미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취침하려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틈틈이 이제 게임을 하거나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좋아하죠 저는 여러분 티저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사실 보드를 타고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왜 이러세요? 이번에 건일이 형한테 이번 연도에 새로 롱보드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롱보드 타는 걸 취미로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추워서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맞아요 저도 올해 이제 여름에 새로운 취미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서 이제 롱보드를 타기 시작했는데 혼자 타는 것보다 막 같이 친구하고 시작하는 게 더 재밌다 더 뭔가 금방 늘 수 있다라는 그런 리뷰들을 많이 봐서 이제 여러 멤버들을 꼬들기다가 정수가 딱 이제 물었다! 물었다! 물어가지고 오늘 같이 이제 주말마다 같이 보드도 타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데뷔하면 다큐멘터리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형 그거 쓰고 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순수한 근데 아무튼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갈 예정인데 거기에 저와 정수의 보드 타는 모습이 담겨 있을 테니 네 플러스 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플러스 미 맞아요! 그! 지현이가 처음 배워憲 slides 네 요즘은 큰빵 큰빵 저기 앞에서 이렇게 그만 열어버려 자, 다 그럼 권일이 형과 취미는 딱 해되죠 네? 방금 얘기하지는 않나요? 보드요? 오케이 준하이 집중 안 했다 그러면 준하이는 어떤 춤을 맡고 있는지 궁금해 저는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흑백으로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 생긴 건데 좀 약간 패션쇼 같은 거 유튜브로 샀고 챙겨서 맞죠, 혹시 요리에 취미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리, 취미 있죠 그렇습니다 준하님은 요리에 취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리도 취미 있어요 요리하는 걸로 좋아합니다 준하이가 수욕을 아주 잘하죠 수욕은 진짜 예술이죠 난 안 먹어보긴 했어요 수욕, 제 수욕 먹어본 사람 정수영하고 저도 먹어봤죠 나도 먹어봤지 그래요? 응 또 먹어본다고 먹어봤지 그럼 나도 나 안 먹어봤어 진짜? 왜 안 먹어봤냐 너도 안 먹어봤잖아 치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리 씨는 취미가 저는 일단 영화나 드라마 시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똑같네 도커, 집돌이요 집돌이의 필수? 드라마나 드라마 생각이죠 드라마나 추천할 거 있나요? 요즘 보고 있는 거, 나 요즘 요즘에는 이제 바빠서 못 봤는데 이제 좀 된 거긴 한데 슬이생 슬기로운 의사 생활 원투 제가 정주영을 한 꼬마에 다 했는데 명작이죠 명작이죠 이 약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밴드를 또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코미디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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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습니다 다 얘기했나? 요정도면 오늘 첫 방송치고 저희가 팬분들한테 매력을 조금 많이 오픈했나요? 여러분? 많이 했지 근데 조금 사실 아쉽긴 한데 저희는 사실 많이 아쉽긴 해요 왜 처음부터 너무 또 많이 보여드리면 또 다음번에 아실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그러게 되면 무너지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의 과부화를 막기 위해 저희가 조금씩만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첫 방송 한 소감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까의 반대로 갑시다 그럼 진안이부터? 오케이 그리고 오늘 첫 방송 되게 재미있었고요 지금 1시간 넘어갔죠 시간 순식간에 갔는데 맞아 맞아 재미... 진짜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 너무 재미있었고 행복하다 저희 멤버들한테도 새로운 첫 인상을 좀 들은 것도 있어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네 네 정신없어 아이고 잠시만 다음 전가요? 또 모든가요? 누가 할까요? 평일할래요? 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정말 오늘 이 브이라이브를 해가지고 저희가 드디어 데뷔를 했다라는 게 처음으로 좀 실감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자주 팬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제 권일 그리고 저희 엑스티너리 히어로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드 아우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는 처음 브이라이브였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끝내야 되니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죠 불러불럭해? 참고 있잖아 지금 그렇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오늘 12월 6일날 세상에 데뷔를 했습니다 박수 저희 쇼케이스도 열심히 한 만큼 예쁘게 나왔겠죠? 그렇죠 예쁘게 나왔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첫 브이라이브도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고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예쁘게 그리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데뷔를 했는데 다들 준비됐죠? 그럼 이제 멋있게 보여드릴만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보여줄 가온과 주연의 너겟 타임 원래는 많은 기대해주세요 네 정말되겠습니다 네 둘만 만들어서 우리도 만들어 우리도 만들어 우리도 만들어 우리도 만들어 우리 뭐 할까 나는 왜 자꾸 둘만 하는 거예요? 카메라에 우리 둘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서 우리도 많죠 우리도 많죠 우리도 많죠 건일과 조수의 먹방 타임 오케이 기대해주세요 다이어트 어쨌든 주연과 오두의 요리 타임 오케이 오 좋은데 요리해주세요 여기서 요리해주고 우리가 먹방 한거 여기서 후기후기후기 궁금한게 너겟이 어디서 나온거에요? 이게 너겟이 어디서 나온거에요? 이제 저희가 듣다보니까 노래를 만들 때 항상 중요한 사항이 있었죠 노래는 너겟처럼 만들어라 한입에 쏙쏙 거기서 연락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벌써 너겟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냐 너겟 타임은 말이죠 이제 한입에 쏙쏙 넣는것처럼 빠르게 즐거운 시간을 빠르게 내겠습니다 저희가 두명이 사는 그런 방송이구요 무서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려서 정리를 제 소감 네 그거 한번 말하고 싶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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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첫발을 내리는 만큼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부분도 많고 되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희에게 투자해주는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저희 정말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그럼 저희 일어나가지고 다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합시다 아 자 위치로 앉아 앉아서 해야겠다 거의 앉아서 해야겠다 네 키가 너무 크다 자 아이고 다들 준비되셨죠? 네 저희의 첫 방송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엑스날이 인연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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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원님 지현이의 또기타임 고원님의 고원님 안녕 고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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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